서울의 한 골목 교차로, 마을버스 한 대가 교차로를 향해 달려오자 아스팔트 위에 깔린 LED 등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며 위험을 알립니다.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보행자와 차량 또는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된 교차로 알림에는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면 빨간불로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차량과 보행자들이 서로 주위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총 3만 9,439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고는 1만 683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70%가 넘는 7,538건은 12m 이하의 생활도로, 즉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골목길 보행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교차로 알림위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것입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차량 검지센서가 차량의 진입과 속도를 파악해 제어기로 보내면 바닥에 설치된 LED 등이 불빛을 내면서 보행자와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게 주의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낮에는 화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빛이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불빛이 가려져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좀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차가 지나갈 때는 하나도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네 사람들도 많이 신경 쓰고 봐요.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교차로 알림위에 성능과 교통사고 감축 효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이동규입니다. 자세히 알아보ãos 계속해서 교통사고, 스크랋으로는 사이형을 주행했습니다.